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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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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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생일하게 빼놔서 오는 게 바로 축하 케이크와 축하 노래인데요 제가 먼저 생일 케이크에 축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얘나야 이거보다! 얘나야 이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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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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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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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축하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목도리로 함께 축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하시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저와 함께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준비하시고요 얘나 첫 번째 생일 축하 노래 출발!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얘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더 크게! 더 크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얘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얘나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축구를 꺼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치면 엄마께서는 축구를 같이 꺼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 잊지 마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박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축구를까지 꺼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얘나 한번 보세요 자기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때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나 생일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지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얘나를 웃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야 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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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졸린가봐요 박수 주세요 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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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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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살기 진짜 힘들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축구하셔봤고요. 아 힘들어. 이렇게 해서 돌자처럼 빼놓으셨는지가 바로 돌잡기 시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물품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우 좋아. 그럼 옆으로 가볼까요? 엄마, 엄마, 이쪽으로, 엄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첫 번째는 우리 애다가 흥미가 심해라고. 옆이! 옆이! 안심이 없어요. 이번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운영하고 법제인들이라고 자, 판사 고 반. 반. 관심 없어요. 이번에는 유명한 연인 방금형인들이라고 마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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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라고 청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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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자꾸 옆에서 강요하고 있어요. 청진기 잡으라고. 자, 자, 오! 오! 오, 말 잘 드네요. 자, 이번에는 자, 현금이에요. 돈, 엄마가 돈 한 장 있어요. 지금. 자, 엄마, 돈 많이 가져 버렸다. 엄마, 아빠한테 흐드라고 돈. 돈. 못 잡아 잡아. 엄마가 자꾸 하고 있어요. 아,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물품을 통해 드렸고요. 자, 우리 혹시 할머님이나 뭐 이모 계시나요? 이모. 어, 이모 한 분만 남아 보세요. 자, 이모가 이거 들어주시고 옆으로 가셔서 제가 이제 박수 주세요! 하면은 이거를 우리 예나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에 들어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 예나 햄나라고 박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예나에게 큰 박수 주세요! 도전지 갑니다! 청진기, 청진기, 청진기 청진기 잡으면 빼주세요. 잡으면, 잡으면 장만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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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보고 있어요, 예나가? 자, 아, 잘 괜찮죠? 840? 840? 840? 840? 아, 힘들어요. 자, 아저씨 너무 힘들어, 지금. 자, 아저씨 너무 힘들어, 지금. 자, 우승차. 자, 840. 아, 청진기. 자, 손을 빼주세요. 이모만. 이모만, 이모만 빼주세요. 자, 자,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저기에다가, 자, 운영한 선생님도 우리가 엄마도한테 연결하고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자리까지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바로 여러분들께 선물 나눠드리는 이벤트 시간입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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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먼저 케이크 올리고. 자, 고생하신 분께 선물 드릴 거예요, 이번에. 네. 자,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내가 가장 제일 멀리서 왔어요. 손. 내가 가장 멀리서 왔어요. 손. 아, 본인이 손 드세요. 없어요? 멀리서. 네.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이요? 네. 인천. 어, 지금이 가장 멀어요. 네. 지금이 제일 멀어요. 인천. 인천보다 멀다 없어요? 네. 안양. 어디에요, 거기가? 안양요, 안양. 안양. 어, 안양이 더 멀죠, 그럼. 네. 안산. 안산. 어, 안산이 더 멀어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네.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안산이 더 멀어요. 아, 안산이 더 멀어요. 자, 여기 난 중국에서 왔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어, 많아요. 많아요. 자, 안산보다 멀다. 남이선. 안산. 안산. 안산 하나. 둘. 셋. 우리 안산! 안산이면 나오세요. 하면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